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소녀시대 2집 리패키지 스마트폰 앨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다운로드하고 계신데요. 티저 영상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벌써부터 많이 많이 접하셨다고 하는데 또 어떤 컨텐츠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소녀시대 2집 리패키지 앨범 수록곡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자켓 이미지, 뮤직비디오, 그리고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 등등 앞으로 더욱더 많은 컨텐츠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소녀시대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소녀시대 2집 리패키지 스마트폰 앨범 애플리케이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런 데빌 런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소녀들도 많이 많이 아껴주세요. 지금은 소녀시대!